안녕하세요, POP 아티스트 낸시 레이입니다.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여성은 COCO CHANEL이에요. 제가 오늘 DEATH DANCE SCHOOL DEATH MUSIC ACADEMY에 왔어요. 홍석천 오빠랑 또 다른 분이 함께 연습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연습에 스캐릭터에 참여를 못해서 혼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시스타의 나혼자라는 아이돌 음악에 맞춰서 이 안무를 해야 되는데요. 아까 너무나 어리신 우리 선생님께서 안무 선생님께서 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데 어려워요. 어려워요. 하지만 너무 잘 가르쳐주시는 거예요. 제가 약간 몸치라서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DEATH SCHOOL 와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너무 좋고 여기서 앞으로 정말 풀륜한 인재들 진짜 K-POP을 이끌어 나갈 스타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. 저 팝 아티스트 낸시 레인도 저의 예술 세계를 천세계에 근적적 열 끼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댄스도 화이팅! 노래 연습도 화이팅! 화이팅 하세요! 앙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re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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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へ TYR Stand! 앙! 밑에서 뛰어руж어 TRAIN læ М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